네, 오늘은 창고에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전문을 들어갔습니다. 꽤 고급스럽게 와인이 진열이 되어있어요. 짠! 지금 이렇게 세트로도 팔고 있어요. 되게 고급스럽죠? 자, 이제 자리 배정하러 갑니다. 자, 형. 이거 마셨으면 보여드릴게요. 고기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기다리는 중이에요. 양이 엄청 적어요. 제가 양보다는 퀄리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켰습니다. 고기만두가 안좋은데요. 고기만두가 너무 많아요. 고기만두가 너무 많아요. 고기만두가 너무 많아요. 안심은 원래 이렇게 쫄깃쫄깃 쪼개서 먹는 거죠? 네 이렇게 먹습니다 이곳은 신세일 향기였습니다 이곳은 신세일 향기였습니다 이곳은 신세일 향기였습니다 이곳은 물에 넣어봤습니다 입구간지입니다 화장실로 갑니다 외부 인테리어가 이렇게 돼있어요 화장실이 2층에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사회에서는 너무 싫어요 보호만의 방문을 살고 나서는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줄 드는 거 같아요 그는 다진마늘을 열어주고 사회에서 라면사리카가 주문한게 잘 있네요 마지막은 주문한 마주치킨 오이도 마주치킨 마지막에 문화의 문화 방주치킨 도착 한 번만 오이도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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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schöne